안녕하세요 하늘을 줄게 용쌤이에요 삼각형자리 은화는 지구에서 300만광년가량 떨어져있는 삼각형자리에 위치한 나선은화에요 메시의 천체 목록 중 M33으로 심판일반목록 일명 NGC에 NGC598로 등록되어 있고 종종 별칭인 바람개비은화라고도 불립니다 참고로 해당 별칭은 메시의 101번 바람개비은화의 이름과 같아요 이 은화는 우리 은화와 안드로메다 은화를 포함하는 북부은화근에 속해 있는 은화 중 세번째로 크고 무거운 은화이구요 또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심원천체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